150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천시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정치관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크고 축구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산업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가대표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천 전 주석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축구팬들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